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 건설 권자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이번 건설업종 3분기 프리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건설업종 주요 종목들에 대한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주택 분양 실적에 후행한 건축 주택 부분에 대한 성장이 이어진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작년도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해외 쪽 관련된 추가원가 이슈, 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 국내 주택 분양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건설사들의 2021년도 주택 분양 물량 가이던스 대비 실제 3분기 누계 기준의 분양 실적은 평균적으로는 50%를 조금 상위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는 결국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개선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9월 국토부 장관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히나 서울 수도권 정비 사업 쪽에서의 분양가의 향후 분양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해당 사업지에 대한 분양 속도를 조금은 지연시키는 그런 원인이 주요 분양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향후 분양가 인상을 통한 전반적인 해당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비 사업 활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 내년도 대선을 앞둔 주요 여야 후보들 역시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 분모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올해 연내 분양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예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지나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앞에 보시는 좌측이나 우측 월별 미분양이나 혹은 중공 미분양 주택 자체에 대한 레벨이 과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를 걱정한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부분 역시도 신규 분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하반기 전망자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건축 부분 중심의 이익 성장 그리고 유가 상승에 기인한 전반적인 발주 환경 개선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구체화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근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계속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향후 실적화되는 수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올해 별도 기준의 14조 원의 가이던스를 3분기 누계 기준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사우디 자퓨라나 혹은 필리핀 철도 같은 그런 조단위 현장들에 대한 수주 실적이 더해진다고 하면 올해 역시도 가이던스 대비 양호한 그런 수주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앞서 연간 가이던스 분양 물량 대비 실제 분양 실적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건설 별도 기준의 주택 분양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약 2만 세대에서 올해 분양 가이던스를 약 3만 2천 세대, 거의 60% 가까운 증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연초에는 다소 공격적인 분양 가이던스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3분기 누계 기준 거의 2만 2천 세대의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년도보다 더 많은 분양 실적을 3분기 내에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분양 실적이 이어진다고 하면 2021년도 다소 공격적으로 보였던 분양 가이던스 역시도 상당 부분 충족해 나가면서 결국 수주와 분양 실적 모두 다 좋은 향후의 실적 개선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양호한 실적들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수주나 분양 그리고 해외 수주도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신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차 그룹 내의 수소 산업이나 혹은 연료전지, 원전 해체, SMR 같은 소형 원전,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해성풍약 사업같이 여러 사업에 대한 다변화 역시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유언타 투데이 관련된 건설업종 3분기 실적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